귀하는 웃고 소통고 감동고 주제로 5월 전기 포럼 어린이날 회원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감동 특장을 하셨기에 감사의 인증서를 드립니다. 2019년 5월 5일 회원일동 총장 변호기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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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 저기 오늘 조류면 조정문 대표님 예 변을 들으시고 한마디로 소감을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동 역시 눈치가 빨라요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대학에서 감동을 하면서 감동을 해주셨으면 저희에게 정말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마디 외칠 테니까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저종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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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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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같이 시작 저종문 저종문 최호 최호 최호